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형님 저번에 부른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내가 부른 노래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건가? 요 하하 설마 이건가? 이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죠? 맞네 이거 이 새벽에 비추는 초생달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아니야 아니야 하하 뭘 맞아도 아니야 가자 난판 가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아 장난으로 한거지 국어선생님 국어선생님 이라니 국어선생님 이라니 이놈을 시키 좋아요 1등반 부패한 도축장 시작합니다 해그다 해그레요 해그 이거를 터뜨리자 3 2 1 뿅 벽 끈데 이거 안 맞아 녹슨 족쇄구나 이 오감보다 생생한 이 오감보다 생생한 꽤 도축할 수 있다고 그림 그린 것 같은데 뺐고요 그 창문 가까이 붙어가지고 터뜨려 버렸죠 됐고 이거 이쪽에 올 수 밖에 없다 이거 보지 말자 빨리 터트려야 돼 나이스 차 딴 데 가버려는걸 다시 저기 하나 해그래요 이거 잘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거 확살내면은 아무 고통 못합니다 쇽 여기 한번 판단 써주고요 저기다 그림을 왜 그려 그리는거 이런거 다 부서주는거야 터졌죠 지금 터진거에요 지금 이제 그 저거 덫이 사라집니다 제가 해그가 덫이 하나도 없습니다 맵에 자기가 그린 덫이 내가 다 밟고 다녀가지고 해그는 요런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제가 옵션을 잘 들었어요 지금 그림 그리죠 이걸 또 박살내준 거예요 또 터졌어요 그쵸 방금 그림 그린거 또 터졌고 여기도 또 터졌고 그림 그렸겠죠 안그렸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터뜨려줘요 계속 터뜨려줘요 터진거 맞아요 그니까 녹슨족새라서 터지는 소리가 안들리지만 다 터지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그리죠 죄송한데 양아치세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팀원을 구하는거잖아 지금 예? 자 여기도 그려줍니다 그린거 박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됐고요 엔드링은 꼈네 그러나 일로 빠지면서 이것도 밟아주고요 반응이 늦다 반응이 늦다 자 저기도 지나가죠 지금 보면은 해그 덫이 0개입니다 0 그냥 이동만 느린 해그 그 자체예요 넘고 아 넘는척 할라그랬는데 안나꼈어요 저기 간다 딴 데 간다 해그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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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그는 이렇게 덫을 마음껏 설치하도록 두면 안 돼요 저기도 보자 한 대 맞았고 이거 급 나는 아드레날린 있으니까 급하면 한 대 더 맞아줍시다 저기도 아까 박살 내가 뭐야 이걸 근데 칼찌 있어 이 친구 안녕하세요 발굽니다 크아 이거 맞아줘야 돼 한방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딜막 해주고요 흫 야 이거 완벽했다 완벽했어 여기는 이미 열고 있네요 이쪽으로 합시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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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긴 판자 없네 오감보다 생생한 저기 제가 어그로 끌고 있는데 너는 진짜 나빴다 흫 흫 라오님 천천히 감사합니다 아니 팀원을 팀원을 도와준 거예요 팀원 어디 내가 이거 그린거 없었으면 다 빨리 죽었어 흫 흫 흫 아 끝났네요 흐흫 살고 기원님 감사합니다 헤헤 아니 미션이잖아 이게 이게 옥세척 끼고 어그로 끌고 살처라기 한 번 맞아줍시다 이거 미안해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미동도 안해 가네 저게 한방일 수가 있어 가서 GG 개구미션 다음판이에요 미션 성공 옥세척 끼고 탈출하기 패스 어 요런식으로 해그는 상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옥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죠 혁신과 어린이들 혁신과 하흙신과